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찾는 조선 후기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한 세 차례는 조선 후기 남녀 간의 성의 문제에 대해서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상민들 하청 신분의 그 혼인과 정절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멜 표르기에서 조선왕국기에서 적힌 그가 관찰한 당시 조선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겨우 12살이 되었을 때 부모들이 혼철을 정하기 때문에 연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12살은 조금 빠른 느낌이 듭니다만 평균적으로 한 16세 정도 되면 여자아이가 초경을 하게 된 이후는 곧바로 결혼을 하는 것이 당시 조선의 조혼의 풍습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부모들이 혼철을 정한다 결혼은 부모들 간의 약속으로 또는 친족들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감정은 연애는 거기에 게재될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남자는 먹여 살릴 수만 있다면 처첩을 며칠이라도 거느릴 수 있다 남자라 했으니까 신분 고아를 막론하고 양반이든 상민이든 노비든 모든 신분에 걸쳐 남자는 능력만 있다면 몇 명의 여자를 처와 첩으로 거느릴 수 있다 그런데 양반들은 대개 양반이라면 대개 경제적 능력이 있으니까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대개 두세 명의 처첩을 데리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반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자기 여인을 여정보다 별로 낳을 게 없이 취급한다 이미 아이를 몇 낳았더라도 사소한 터집을 잡아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 그래서 여성의 가정 내에서 또는 사회적인 권리의 부재를 이야기합니다 아내라고 하나 첩이라고 하나 집안의 그늘에 여고 있는 비와 빌로 낳을 바가 없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나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본 평가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여성은 남성에 대해서 무권리 상태였고 남성은 사소한 터집을 잡았어도 아내를 방출할 수 있다 소위 칠거지약 이런 거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하멜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크게 봐서 당시에 16세기 중반의 실태와 크게 어긋나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조선왕조의 혼인의례에 대해서 법률이 정한 그 혼인의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마는 10 내지 14세기 고려시대에 있어서는 중혼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거듭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두세 명의 철을 둘 수가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급제를 해서 신분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서 결혼을 고급 신분의 여인과 거듭하는 이와 같은 풍습이 고려사에 적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있어서 자기 어려울 때에 그 조강지 차와의 의리를 중시해서 중혼을 거절해서 아주 어려운 남자라고 칭찬을 받는 이런 이야기가 고려사에서 찾아볼 수 있죠 근데 이 복수의 처는 서로 평등합니다 평등하고 따라서 조선왕조와 같은 처첩의 구분, 차등, 차별 이런 것은 고려시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고려시대는 남녀는 사회적으로나 가정내에서 동권이었습니다 동권이었고 상속은, 당시는 토지는 사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가문의 상속대상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금원부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가재, 어복 이런 것을 상속할 때 그 양상을 보면 남녀간의 형제사매간의 균분원리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고려의 친족은 모계원리에 강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통 연구자 사회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장기간 처가 쪽에서, 특히 처가의 장녀와 결혼할 때는 장기간 처가에서 거주를 한다 처방 거주율이 관습적으로 일반화되고 있었습니다 처가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장기간 거기서 생활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은 다 처족들과 친족관계를 더 긴밀하게 관계하는 이와 같은 것이 고려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왕조의 성립과 더불어 이러한 전통적인 어떤 결혼을 해가 중대한 전환을 맡게 됩니다 이른바 유교적 전환이죠 유교적 전환을 맞이해서 1413년 태종 연간입니다만 태종 13년인가요? 태종은 중헌을 금지합니다 중헌을 금지하고 기왕에 이루어진 중헌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이루어진 중헌이라 하더라도 아대부가의 영인들과 중헌한 것은 동등한 자격의 처로 인정하지만 둘째 셋째 처가 상민일 경우에 양인 신분일 경우에는 이를 첩으로 규정해서 차별을 하게 했습니다 처첩죄가 성립을 합니다 동시에 태종은 중국적인 친영례를 강조합니다 결혼하고 처가해서 사는 것은 이것은 아주 천민들이나 하는 일이죠 중국에서도 처방겨주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대릴사이와 같은 이런 하천민들이 하는 것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여자가 남쪽으로 시집을 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친영례라 합니다 친영례를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대부가의 여인이 공개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를 했습니다 외관 남자와 만나는 것 삼촌 사촌 이상의 친족의 남자와 만나는 것 이것은 아주 좋지 못한 불경스러운 일로 금지를 했고요 여인들이 공개적으로 불교사원에 떠나든다든가 또는 집회를 간다든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연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다 금지를 합니다 여인들은 어디까지나 집안에서만 살아라 이러한 활동을 제약을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장기간에 천 년 이상 내려온 어떤 풍습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친영례를 강조했지만 왕실에서조차 지키지 않고 공주가 부마의 집으로 민간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왕실에서 궁실에서 살고 부마가 궁실에서 들어와 살고 이런 지경이 되니까 사실은 하당의 실력이 없이 15,6세기는 여전히 남자가 처가로 장가를 갑니다 가서 거기서 특히 그 처가의 장녀와 결혼했을 경우에는 처가의 상속자로서 사실상 예정된 가운데 장기간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다만 조선왕조에 들어와서 사대부가 여인의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제약이 하나 주어진 것은 죄가 금지입니다 죄가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닌데 죄가 한 여인의 자손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다 이러한 법이 성정연간에 제정되고 이게 나중에 경국대전 예전에까지 올라갑니다 당신은 평균 수명이 40세가 되지도 못한 30대 중반 정도 되는 상황에서 결혼한 지 불과 몇 년에 남편이 돌아간 청산 과부의 발생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과부가 된 예인이 평생 수조를 하면서 산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고 비인간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조정연선이 몇 차례 원로대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죄가 금지를 폐지해야 된다 인간적인 법이 아니다 하는 공론이 이렇음에서도 불구하고 이른바 살인파로 이야기 되는 소수 강경한 어떤 젊은 정치 세력들의 반대에 의해서 금수나 제가 할 일이다 하면서 이 죄가 금지를 완강하게 고수를 하고 조선의 왕들은 그들의 여론을 꺾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죄가 금지가 쭉 19세기 갑오개혁에서 폐지될 때까지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것은 조선왕조가 고수한 가장 비인간적인 그러한 여성의 억압, 차별의 한 정책을 이루었습니다 뭐 이러한 큰 유교적 변환이 있긴 했지만 또 불구하고 크게 봐서 16세기까지는 여성의 전통적 권리는 지속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서 재산을 상승할 때 보면 남녀간의 균분상속 원리가 16세기까지는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부모에 대한 제사도 윤회의 봉사라 해서 형제 자매간에 돌아가면서 사는 이와 같은 제사 관행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방거주, 혼인한 이후에 그 남자가 여자 쪽에서 사는 이와 같은 혼인속 거주율은 그대로 지속하였습니다 이것이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은 17세기 이후인데 이때부터 여성의 예종이 본격적으로 심화되었다 상속에서 제외되고 시집을 갈 때, 결혼할 때 약간의 분재를 하는 것 이외에는 더 이상 본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가운데 이 처첩죄의 질서가 더욱더 강화되고 여성의 남성에 대한 예종과 굴종은 더욱더 심화되어서 나중에는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어야 되는 것이 도덕적으로 강조되는 상태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이 유교적 전환과는 상대적으로 좀 거리가 있는 하천민들의 인구의 타수를 차지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민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고 소리 없이 살다가 죽어간 그 대부분의 사람들 상청의 한 10분의 1 많아서는 한 5분의 1 정도 이 양반청에 속한 사람들을 제외한 다수의 사람들의 혼인 생활은 어떠했는가 하는 특히 그 노비들을 중심으로 한 하천민들의 결혼 생활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왕년에 한국고문서학회의 창립 멤버로서 한국고문서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바가 있고 한국고문서학회에서 조선시대 생활사를 편찬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글을 쓰기도 했는데 특히 조선시대 생활사 2라는 데서 남녀간의 혼인 문제 또는 제사 문제, 친족 문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을 혹시 제 이야기에 미흡한 감이 느끼신 분은 이 책을 참조하시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제가 이 책에서는 노비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양반 주인은 비의 성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갓김치 종이라는 설화가 있는데요 여러 종류의 설화가 있습니다 수많은 설화가 있는데 제가 이 책에서 소개한 것은 채시 성을 갖는 어떤 재상이 있었는데 밤마다 미모의 집안에 데리고 있는 그 여자 종의 방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그 여비는 이미 결혼한 상태예요 그런데도 자꾸 주인이 찾아와서 자기를 범하니까 이 종이 하는 말이 아랫다운 만화님을 두고 왜 이 비천한 종을 자꾸 밤마다 찾아오느냐 이렇게 모르니까 최재상이 하는 이야기가 너는 나의 갓김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떡을 먹을 때 갓김치를 얹어서 먹으면 맛있는 떡이 더 맛있듯이 내 집안에 내 아내는 그 맛있는 찹쌀떡이라면 너는 나의 갓김치다 하는 일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양반 주인은 비의 성을 끌일기도 없이 유린했다 밤마다 여비의 방에 찾아 들어가는 재상의 모습을 본 그 아내가 그러한 방 안에서 벌어지는 수작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 재상이 설사를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설사를 하지 하니깐 아마 영감이 갓김치를 많이 먹어서 그런 모양이요 하면서 놀라니까 이 재상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는 이러한 우석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우석의 이야기로 술 묵으면서 글끌거리면서 죽어박은 게 양반들의 풍류의 문화예요 이러한 양반 주인의 비의 성에 대한 폭력적인 지배화에서 노와 비의 결혼은 그렇게 안정적일 수 없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노와 비의 결혼은 의뢰를 겨루한 동서입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면 결혼이고 야합이죠 야합입니다 그러나 헤어지면 또 이혼입니다 그러니까 결혼과 이혼의 어떤 사회적 의뢰를 결료한 것이 바로 이 노와 비의 결혼이었고 따라서 쉽사리 결합과 분리를 거듭했는데 같은 책에 실린 노비들보다는 상청의 양인 신분의 경우에도 결혼에 있어서 의뢰가 결료된 그런 의미에서 야합의 수준인 경우가 관찰된다는 그와 같은 글이 또 실려 있습니다 하여튼 하층민의 결혼생활은 그렇게 안정찍이지 않았고 결혼생활의 안정을 뒷받침할 만한 그러한 정조율이 동거율이나 결혼 정조율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 하층민의 결혼생활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 책에서도 소개했습니다만 1552년에 성지 벼슬까지 한 이문근이라는 사람이 자세하게 한 40년간 쓴 일기가 있는데 그 안에 그 집안에 데리고 있는 노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주의 귀양가 있는 상태에서 쓴 일기인데요 집안에 노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노 그공이 남편이고 아내가 비유덕인데 이 비유덕이가 바람을 피웁니다 1552년 3월달에 남편 그공이 실어서 도망을 치다가 돌아왔습니다 이후 그공과는 헤어지고 노 귀손과 결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또 귀손도 실어져서 집안에 노 후필과 간통을 합니다 이를 본 주인 이문근이 회초리를 30대를 치니까 후필에 처 비 억금이가 그렇게 좋아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문근이 일기에 서면서 노와 비들이 노는 모양이 참 가소롭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40년 뒤에는 서울에 사는 오희문이라는 양반이 임진왜란을 맞아서 충청도 임천에서 피난 생활을 하면서 쓴 일기 보면 또 집안에 노와 비 사이에 간통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남편 노 막장애가 있었고 안에 비 붕괴가 있었는데 이 부의 붕괴가 또 같은 집안에 노 송이와 이 화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둘이 도망칠 계획을 세우는데 오희문이 이를 눈치를 채우고 비 붕괴를 방안에 가둡니다 그러자 그 애인 송이가 구를 뚫어 가지고 밑으로 구두를 파괴해서 붕괴를 구출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이에 주인이 붕괴를 임천 관하에 넘겨서 좀 가둬두라 했는데 이 막장이 출타했다가 돌아오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 있어서 아내를 사랑하는 막장이 너무 상심해서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 막장애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본 주인이 불상이 여기서 붕괴를 철을 다시 데려와서 오니까 막장애가 그렇게 좋아했지만 그러나 붕괴는 끝내 사랑하는 송이와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나 마음이 상한 상황심은 시름시름 알다가 결국 죽고 말았는데 결국 오희문은 일기에다가 비 하나가 꼬리를 치니 노 하나가 도망을 치고 다른 노 하나가 죽었다 뭐 이렇게 이제 개탄을 하는 모습이 일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와 비는 결혼생활에 안정적이지 않았고 특히 비의 주도로 여러 차례 남자를 갈아치우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양반과 일기에 흔하게 등장을 합니다 곧 10년 뒤에 전라도 해남에 박어헌이라는 양인이 상속 문서를 남겼는데요 그 상속 문서에 적힌 땅이 나중에 해남의 윤시가에서 매입을 하는 통에 그 상속 문서까지 같이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하고 있는데 양인 신분이 남긴 상속 문서로서는 매우 드문 케이스고 또 내용도 상당히 재미가 있어서 조선시대 연구자면은 이 이야기는 상당히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워낙 중요한 이야기라서 한번 다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박 의원은 상당량의 재산 노비를 7명이나 소유했고 그 다음에 전답을 합해서 한 200두락 가까이 소유한 농촌의 부민이고 관가를 출입했다고 하는 것을 봐서 이장급의 인물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추정됩니다 1602년 죽음에 임해서 병이 깊어서 상속 문서를 작성하는데 다섯 명의 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 처와 네 번째 처 첫 번째 처가 본처입니다 본처가 은화하고 그 다음은 진대, 몽질, 가진금 이 네 처가 있었는데 다 다른 남자와 간통해서 떠납니다 본처 은화가 있었는데 옆집에 누구와 눈이 맞아서 잠간 간통을 해서 다른 지방으로 도망쳐서 거기서 살다가 죽었다 둘째 처 진대도 그렇고 셋째 처 몽지도 그렇고 둘째 처 진대는 차처라 합니다만 집안에 노와 눈이 맞아서 동네에 살 수가 없어 멀리 도망을 치다가 도망치는 도둑에 또 다른 남자와 만나서 거기서 아이를 낳고 살다가 죽었다 등등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넷째 처 가질금은 이 박여원과 상당히 일종의 원수지관이 되어 가지고 분쟁을 겪는데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이 박여원과 의절을 하고 대섯 명이나 남편을 갈아치웠다 그런데 제 다섯 번째 처와는 40년간 해로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 그 사이에 복수의 처를 둔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처 가질금은 차처라 그러기도 하고 별처라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처를 둔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고 이 가질금과 큰 분쟁이 생긴 것도 복수의 처를 둔 여배와 오랫동안 관계하면서 자식을 낳은 그 일 때문에 뭐 가질금과도 자식이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틀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죽음에 의해서 박여원은 제 여배와 자기와 40년간 자기를 오랫동안 보살핀 다섯 번째 처 소생에 대해서 재산을 우대상속을 하면서 그리고 이 가질금이나 그 앞에 여인들과 낳은 자식에 대해서는 아주 차별상속을 하면서 그 이유를 자세하게 쓴 것이 바로 이 문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그의 거듭된 결합과 이별에는 사회적으로 공인된 절차가 없었다 상당한 이전급의 인물이지만 어떤 여인과 만나서 눈이 맞아서 살면 결혼이고 자네를 출산하면 결혼이고 또 여인이 떠나면 이혼이고 뭐 이런 상태다 하는 것을 결혼이라는 것은 칫족 간에 가문 간에 어떤 의례적인 행위입니다 먼저 혼담이 오고 가고 그 다음에 청혼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예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사주 단자를 수로 보내고 그리고 남자가 여자 쪽으로 가서 여자를 데리고 층가로 돌아오는 이 일련의 혼인 예식의 과정이 있죠 양반 사회에서는 엄격한 초래 또는 혼례를 통해서 결혼이 이루어집니다만 그러나 그와 같은 예식은 양민 사회에 있어서도 하청양인 경우에서도 없었던 것 같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상당히 자유분방한 여성들의 성생활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청 신분의 주혼 풍속은 1807년 19세기 초에 쓰여진 이 다산 정약용의 흠음신스라는 그 책에서도 군데군데 보입니다 전라도 해남현 내방면에 백정 김재명은 두 아내를 거니려고 살았는데 1807년에 젊은 여자가 달아났어 붙잡아 왔으나 다시 살아났다 또 전라도 강진현 장교 김상우는 향리죠 45세로 자식이 없어서 아내가 있으면서도 장가를 들라고 과부 정소사에게 중매를 넣었다 그냥 첩을 들이는 게 아니고 또 이 혼인에 이때는 이제 중매를 넣어서 혼인을 하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어뢰가 성립해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즉 정식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상도 거창에 박창소는 세 아내를 한집에 두었다 임신 5개월에 둘째 아내가 이웃집에서 잤다고 회초리로 매질하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임신 5개월에 둘째 아내가 죽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이 그것을 기록한 내용인데요 이와 같이 하천민의 경우에는 19세기 초까지도 중혼의 풍속이 상당한 정도로 이어졌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조선시대는 단혼의 시대로 알고 있지만 태종이 처첩죄를 정하면서 정처는 하나밖에 없다 했습니다만 그것은 양반가에서나 그렇고 일반 상민가로 내려오면 조금 전에 소개한 박여원의 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소개한 예도 그렇고 특히 노비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중혼의 풍속이 꽤나 남아있었던 실정이 아닌가 1810년대에 제주도에 대정현이라는 곳에 호적이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1770년부터 한 140년간 호적이 20세기 초까지 이렇게 전하고 있고 또 그 지역에서 대정현의 현관을 한 사람의 일기가 있어가지고 그 지역의 지역민들 특히 대정현치가 있는 업치가 있는 그곳의 관노 관비와 향리들의 결혼생활이었던 것에 대한 그 연구가 있습니다 그 보면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무룡이라는 관비가 있었는데 남편이 둘이 있었습니다 남편 일은 양인 김진재인데 그 사이에 아들이 있었는데 어머니의 신분을 받아서 김몽덕입니다 그런데 이 금몽덕이는 처가 전처와 후처가 있고 또 첩이 있었습니다 전처검덕이는 12세 연하예요 둘 사이에 아들 탐동이 있었는데 헤어집니다 그런데 후처 임소사가 들어오는데 이 김몽덕보다 11세 연상입니다 그리고 이 임소사는 재혼을 하는 편이에요 26살에 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벌써 나이가 40대 중반에 된 여인이 30대의 청년인 김몽덕하고 결혼을 해요 후처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김몽덕은 후처를 데리고 얼마 안 됐어도 첩을 맞이합니다 김례라는 거 이 김례라는 여인 역시 10살 된 딸을 대동하고 재혼하는 여인입니다 이 보면 정상적인 결혼이라고 할 수가 없고 관노이기 때문에 결혼을 강제 당했을 수가 있다 일종의 결혼이란 건 하천민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회적 보장 시스템과 관련되었어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여인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보장책의 일환으로 하천민들에게 결혼이 강요되기도 했던 이와 같은 양상이 아닌가 그런 가운데 복수의 처나 첩을 데리고 사는 관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비 무령은 양인 남편을 두었음과 동시에 좌수 향리 양인용의 첩이기도 하고 그 사이에 딸 도광어를 두었는데 이 도광어는 또 남편이 둘입니다 첫째 남편은 정식 남편인데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그 사이에 난 영산어리라는 딸은 이 형감의 수청을 더는 형감과 잠자리 시중을 하는 이 방비로서 역할을 합니다 방비로서 역할이 좀 잘못되어 가지고 외를 맞고 쫓겨나기도 했던 것이 이 딸 영산어리라면 이 도광어를에게는 또 나장 향리 강봉상이라는 사람의 첩으로 또 있었어요 그 딸 강산이를 또 출산을 합니다 이 강풍단슨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관비 도광어를에게서는 하여튼 남편이 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대정연의 향리들을 보면 향리의 절반이 첩을 두는데 자기들이 통제하고 있는 이 관비들 그러니까 관비들 중에 기생들이죠 관비의 일정 부류가 기생입니다 주탕이라 그러기도 하고 관비의 다른 일정 부분은 관에서 취사, 세탁, 청소하는 그런 관비라면 그것보다 고급의 관비가 이제 기생인데 이 기생을 그 첩으로 둡니다 예방, 이 춘방은 대정연의 원로 향리인데요 본처 김소사가 있고 첩을 3명이나 둡니다 첫째 첩은 강예라 해서 7살 연상이고 둘째 첩은 현녀라 해서 7살 연하고 셋째 첩은 강소산데 53살 연합니다 나이 74세가 되어 가지고 21살에 불과한 어린 처녀를 관비 신분이기 때문에 또 강제력을 발휘해서 자기 첩으로 둡니다 제가 조금 전에 관비 도강을의 첩으로 있었던 남편 강봉상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강봉상의 첫 첩에 대해서 소개하면 전처가 있습니다 전처 사이에 딸 두 명이 있고 아마 전처가 죽었는지 이 본처가 있는데 이게 김예입니다 그리고 첩이 둘이 있는데 하나가 체덕이고 두 번째 첩이 조금 전에 소개한 도강을입니다 그런데 1817년 6월 달에 첩 체덕과 첩 도강을이 상당히 심하게 다투어서 도강을의 얼굴이 피로 낭자한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 도강을의 사촌 오빠가 되는 아까 소개한 김몽덕이라는 사람이 고소를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이 사건 3개월 뒤에 첩 체덕이가 처 김예를 구타를 하고 그러니까 처 김예가 화가 나서 이 강봉천과의 동거를 거절을 하니까 현감이 가족에 개입을 해서 처를 또 매질하는 또 이런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저 변방의 제주도와 또는 산골과 또는 해안지방에서의 그 상황이라면은 좀 내륙지방 상황은 봤듯이 그렇지는 않던 것 같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권시가들의 노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했는데요 1678년부터 근 200년간 이 집안의 노비에 관한 문서에서 184상의 노비 부부가 검출이 되는데 이 중에 아내와 남편 하나의 남편과 하나의 아내가 안정적으로 서로 동거하면서 자네를 출산한 사례가 107상 58%입니다 후대로 갈수록 좀 안정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8,9세기를 거치면서 노비 신분에게 있어서 또 단혼 동거율과 그에 상응하는 정조율은 발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하나인데 남편이 둘 이상 되는 그러한 상태에서 자네를 출산한 경우가 15상 8%고요 그 다음에는 아내의 이름은 나오는데 남편의 이름은 알 수 없는 부지 이로 적힌 것이 37상 20% 그 다음에는 노가 되겠죠 남편의 이름은 나오는데 처의 이름은 알 수 없는 이러한 경우로 자네를 출산한 것이 25상 14%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34%는 아내와 남편 둘 중에 하나를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상당히 불안정하고 임시적인 결합으로 자네를 출산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비 신분에게 있어서 단혼의 유울과 상응하는 정조율은 정착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전체 3분의 1 이상이 불안정한 결합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조선왕조에 들어서 유교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단혼이 법률적으로 강조가 되고 그 다음에는 진영례가 재정이 되고 또 처첩대가 성립하고 했지만 하층민의 노비나 또는 그 위에 양인 신분의 혼인은 상당한 정도로 결혼의 안정성이 좀 취약했다 동거율과 상응하는 정조율이 상당히 불안정했다 단혼에 상응하는 정절관념은 희박했고 결혼이라는 것은 동서, 함께 사는 것이고 살다가 헤어지면 또 이혼이고 하는 이런 것이 거듭되고 반복되는 양상이 하층으로 내려갈수록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생활의 불안정성이 기본 원인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분적인 억압, 차별 이런 것이 있었죠 양반 주인은 비의 성을 함부로 유린했습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상인에게 조차도 그와 같은 모습이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양인 신분에게 조차도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은 하층민의 경우에는 그 경제생활, 가정생활 자체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후대로 내려올수록 단혼이 정착되는 경향을 보인다 하층민에게 있어서까지도 성리학적인 결혼의 도덕과 의뢰가 침투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비들도 성을 갖게 되고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 친족 집단에 속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여형제의 딸과 아들에 대한 소속감이 강화되면서 노비들에게 있어서조차도 결혼 의뢰가 성립하는 어떤 초보적인 양상을 19세기가 되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못하고 아무런 소리도 내뱉지 못하고 죽어간, 살다간 조선의 하층민의 결혼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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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